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상간남 김꼼꼼 동네 더러운 놈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현수막. 저는 이게요. 그냥 사진만 있어가지고 사연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진만 붙여놨던 건데 댓글로 제목에 들어왔어요.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 한번 봐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바람을 피운 마누라가 오히려 적반하정으로 이혼소송을 걸어오길래 저는 그 다음 날에 상간남 집앞에 명절 이벤트 현수막을 걸어주고 왔습니다. 원제. 충격적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최초로 지난달 20일에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 그대로 유책 배우자인 마누라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요.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그래서 저를 보면 아직도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진정이 된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참고로 이 여자 우울증 약 먹긴 먹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외도가 걸렸을 때부터 먹은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지가 몰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상간남은 지난번에 소송으로 이미 반 죽여놨기 때문에 이젠 마누라 용서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나름 가족여행도 다니고 작년 23년이죠. 9월까지 제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데요. 이게 술을 마시다 보면 욱해가지고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그것도 대형 사고가. 거기다가 처제들의 방해까지. 어우 이 나쁜 것들. 저희 둘이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고 쌍방으로 나왔는데요.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장인어른 건물 집이 있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아이고 너희 둘 다 나가라! 라는 장인어른 말씀에 그래 우리 나가자. 다시 한번 새 출발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부천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어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애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원래 용산에서 살던 저희 가족. 막내딸이 중3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애 엄마와 아이는 1월 5일. 24년 1월 5일까지 기존 집에서 살기로 하고 저랑 큰아들만 11월 16일에 먼저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분명히 12월부터 금요일마다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필 미루는 거야. 그래서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애 말로는 이모들 그러니까 처제들이 밥 먹듯이 들락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래 뭐 자매들끼리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작당 모의였던 거예요. 영모요. 영모. 그리고 제가 생활비 쓰라고 카드도 주고 매달 130, 150 썼는데 현금 50 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200만 원씩 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해가 바뀌고 24년 1월 19일 어제죠 어제 어제 인천가정법원에서 저한테 소짱이 날아왔습니다. 내 살다 살다 이런 거지같은 뒤통수는 또 처음 맞아보는데 바람피운 걸 알게 됐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에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급히 전화를 했더니 이 여자는요. 이미 지난 12월 초에 변호사 다 준비하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제 뒤통수를 확 후려친 겁니다. 이야 냅다 갈기네. 이 배신감 진짜 치가 떨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열거면 도대체 집을 왜 쳐 산 거예요? 어? 이런 허무한 마음들 그리고 엄청난 상실감,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특히 소짱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이거예요. 집을 살 때 저희 아버지 돈 1억 이걸 현금으로 내고 부족한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또 저희가 모은 비상금 및 생활비로 쓰기 위해 적금도 안 끼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1억과 적금 이거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겁니다. 거기다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을 더 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완전히 똑같이 대출금도 반반씩 나눠야지. 그건 왜 안 나누나? 어? 미친! 이 변호사도 말이죠. 어디 가서 개 거지같은 그런 인간을 만난 건지 뭔지 보니까 이 자식 이거 수수료만 홀라당 빨아먹으려는 수작으로 보여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저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총 3곳을 돌아다녔습니다. 90% 이상이 아니 그냥 이거 무조건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냥 재판을 해보나 마나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저희가 같이 집을 샀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같이 알아보고.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분명 상대 쪽 변호사도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거? 어디서 이런 거지같은 쓰레기를 다 만나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이 여자도 웃기는 게 이거를 다 작성해놓고 저한테 생활비를 왜 받아 처먹은 걸까요? 그것도 두 달치씩이나 또 있네? 피부관리기?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야리꼬리한 120만원짜리 기계도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주고 또 크리스마스랑 12월 30일부터 신정 1월 1일까지 즐겁고 신나게 가족 파티도 하고 서로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같이 손잡고 길거리도 한참 동안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충격도 충격이지만 정말 말로는 표현 못할 그 엄청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짜증나 우리 아버지도는 절대로 건들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근데 이걸 건드는 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이미 이 여자의 외도를 용서해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총 두 번에다가 나머지 한 번은 외도를 의심만 한 건데 이것도 분명 했을 거예요 강력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총 세 번이죠 나는 이걸 다 참아줬는데 이 여자는 그런 제 등판에다가 칼을 확 꽂아 넣은 겁니다 예 이쯤 되면 다들 저를 보고 병신이라고 욕할 거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요 저라고 해서 이 여자와의 이혼을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다만 인생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우리 막내딴이 중학생이야 그래서 스무 살이 되는 해 그때까지만 이 악물고 어떻게든 참아보자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왕 말이 나와서 더 해보는 건데 이 여자의 미친 짓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하루는 술을 왕창 처먹고 저를 죽이겠다며 갑자기 과도를 들고 돌진한 적이 있고요 겨우 제압을 했죠 또 한 분은 모종사부로 제 옆구리를 갑자기 공격한 겁니다 두 번 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애들 엄마랑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뭐 영상과 증거 사진은 다 있습니다 까딱하면 이거 일이 잘못되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쉬한 건데 저는 이걸 또 당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멍청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에 특수 폭행 및 살인비수로 형사 고소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20일 조금 있다가 글 쓰고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냥 좋게 좋게 이혼하자 이랬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저나 이 집은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저희 동생들이 살고 있는 천안 쪽으로 갈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집만 생각하면 심장과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집 자체를 저희 아내가 고른 거고 계약서도 같이 쓰고 가구부터 여러 집기들 하나하나 다 애들 엄마가 고르고 가져온 건데 세상에 이런 거지같은 날벨에게 또 있냐 이거죠 저요? 이젠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응할 겁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자식들이라도 형님 마음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차피 한 번 바람피운 사람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무 죄책감 없이 계속 피우는 법이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새 삶을 사세요 억울한 건 잘하겠지만 이거 그래도 형님 부주의입니다 세 번이나 봐줬어? 이게 뭐여? 지 마누라 마누라가 배신하는 거 그거는 그냥 끌고 가고 상간도무 소송 걸고 에라이 바보 이래가지고 같은 날 또 글을 올립니다 원제 외도 불륜 관련 프랜카드나 현수막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배우자의 외도 불륜 관련 프랜카드나 현수막 제작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시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뽑기식으로 열흘간 걸 수 있다 그러던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상간남 새끼 집 앞에 걸어둘 건데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저기요 이건 단순히 카드를 거는 게 문제가 아닌데요 2번 그런 업체 따위 이 나라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잊고 새 출발하라니까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최종본이 올라옵니다 2월 9일이죠 명절 때 설날에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 이래가지고 쓴이가 걸어놓고 온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아저씨가 구경하고 있네요 상간남 집 근처에다가 명절 선물 제대로 해주고 왔습니다 이 새끼야 맛이 어떠냐 고맙지 댓글 1번 아이고 이왕 할 거면 이름을 그냥 다 쓰시지 뭐가 두렵다고 에이그 에잇글 그래요 그럼 님이 대신 해주면 되겠네요 지한테 닥치면 아예 하지도 못할 거면서 주댕기만 차 나불거리고 있네 2번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나 그러다 소송 걸리면 그 벌금 네가 대신 내줄 건가요 어? 경찰서에도 쓴이 대신 네가 다녀오고 남의 일이라고 말 참 쉽게 하네 어이그 쯧쯧쯧 야 저 근처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상간놈들은 움찔움찔하겠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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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동네 사람입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저 현수막이 걸려있고 저희 아이가 편의점에 가다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야 여기서 다 뵙다니 허허 참네 평소 되게 조용하던 동네가 지금 핫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인스타에는 이미 신나게 돌았는지 이 동네의 중긴 고딩들 사이에서 엄청 시끌시끌해요 여하튼 쓴이 마음 잘 추스리세요 응원합니다 이왕이면 쓴이 마누라 집 근처에도 똑같이 하나 달아주세요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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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쪼자라긴 이거는 인마 뺏긴 놈이 쪽팔린거야 대댔으니 하나도 안 쪽팔린데 이런 거지같은 년 떼줘가지고 더 고맙구만 야 너는 그럴 예자도 없는겨 추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유책 배우자인 마누라한테도 이걸 붙일 거고요 필요하면 1인 시위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 인간 부인한테 판결문을 직접 전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요 거기도 뒤집어졌거든 여하튼 이거 현수막 신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마 금방 사라지겠죠 그래도 적을 본 저 인간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뒤에 조금 더 있긴 한데 내용이 없어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슨이가 지금 국민청원까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빡쳤으면 이럴까 아니 참 매번 느끼는 건데 바람은 왜 피웁니까 그래요 부부끼리 오래 살다 보면 잠깐 잠깐 눈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내는 거랑 드러내는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 그리고 진짜 못 참겠다 나는 내 마누라 버리고 내 남편 버리고 저 인간이랑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세요 이혼을 하고 하라고 그게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뭔 짓거려요 그게 그러니까 발정이라고 욕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해도 너희들은 모르겠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그것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해 노노 요거니놈의 전화